착수 잭, 칼은 다 갈아놨지? 어, 준비 완료 모래배들 아름다운 것 그렇지 않은 것, 흐드러지게 방금 공격은 좋았어 이대로만 계속해보면 좋을텐데 좀 더 잘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? 개체의 상태가 좋지 않아 보여 이 틈을 파고들어서 완벽하게 제압시켜보자 벤더는 사월을 본다 좀 더 잘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? 우리가 우세를 정하고 있어 하지만 여기서 방심하면 안 돼 지휘팀이라면 완벽하고 빈틈없이 모든 걸 끝마쳐야 하지 않겠어? 재미는 없겠지만 그렇게 할게요 욕장! 상황이 좋다고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은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벤더는 사월을 건다 뼈를 깎는다 뼈를 깎는다 피어나리 피어나리 재료 완성 그런데 좀 남잡하네 그러게 저렇게 뼛째로 썰어버리면 파이 만들기 힘든데 벤더는 사월을 건다 모든 결과들은 하우스트가 알아요 모든 결과들은 하우스트가 알아요 흐트러지게 살을 베어내고 칼날이 잘 되네요 아마 그 공 상황이 좋다고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은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재미는 없겠지만 그렇게 할게요 흉터의 결과요 잘 썰렸다 흉터의 결과요 깔끔한 절단력인걸? 뼈를 깎는다 흐트러지게 피어나리 승부수가 먹혀들었군 판세는 완벽히 우리에게 있었다 정착지를 찾을 때까지 이 기세를 그대 이 검이 필요하오 이 기세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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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미는 없겠지만 그렇게 할게요. 아름다운 것... 그렇지 않은 것... 잘 썰렸려... 잘 썰렸려... 잘 썰렸려... 그렇게 물으진 않네... 실수... 실수... 잘 썰렸려... 어떻게 이길 것 같긴 한데... 어떻게 이길 것 같긴 한데... 잘 썰렸려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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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망설여 썰렸려... 망설임이 없도록... 아름다운 것... 그렇지 않은 것... 방금 어떻게 하신 거죠? 깜짝 놀랐어요... 이상이 무엇이라 생각하시오... 이상이 무엇이라 생각하시오... 칼날이 잘 되네요... 아마 그 공격이 약점이었겠죠? 아까 했던 공격 덕에... 한결 수월해진 것 같아요... 좋네요... 벤더는... 사월을 건너라... 혈이... 남자아옹... 흉터의 결과요... 피어나리... 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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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는 건 즐겁네요... 방금 공격은 좋았어... 뼈! 뼈! 오마이!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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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미는 없겠지만 그렇게 할게요 아름다운 것 그렇지 않은 것 터드러지게 이 구속구가 나의 폭력을 저지하기엔 덕없이 모자라지 자음번에는 뵐 수 있겠죠? 단, 단태님 정말 살려내실 수 있는 거죠? 무레베베 무레베베 이겨버리겠어 살을 베어내고 살을 베어내고 이겨드러지게 상황이 좋다고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은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된다면 사월을 건너 뼈를 끊는다 뼈를 끊는다 꽃은 지고 새로운 나무가 이곳에 움틀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터전을 수호할 제목이라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죠 단태 이번에는 누굴 베어버리면 되는 거야? 여기다가 말하면 녹음되는 건가요? 아, 힘내세요 재미는 없겠지만 그렇게 할게요 방금 공격은 좋았어 이대로만 계속해보면 좋을 텐데 아름다운 것 그렇지 않은 것 그렇지 않은 것 잘 썰렸네 흠 깔끔한 절단력인걸? 흠 오호 납치하기 딱 좋은 상태가 됐네 잭도 저런 식으로 작업해온 거야? 망설임이 없도록 망설임이 없도록 살을 베어내 흠 흠 우리가 우세를 정하고 있어 하지만 여기서 방심하면 안 돼 지휘팀이라면 완벽하고 빈틈없이 모든 걸 끝마쳐야 하지 않겠어? 망설임이 없도록 형 뼈를 깎는다 피어내리 혈이 난자오 우리가 우세를 정하고 있어 하지만 여기서 방심하면 안 돼 지휘팀이라면 완벽하고 빈틈없이 모든 걸 끝마쳐야 하지 않겠어? 재미는 없겠지만 그렇게 할게요 피어나리 조금씩 나아가고 있네요 계속 힘내주세요 모레베들 칼날이 잘 되네요 아마 그 공격이 약점이었겠죠? 좀 더 잘 뵐 수 있을 것 같은데요? 살을 베어내고 너무 과했는데 맞아! 탈살해! 그러다 뼈라도 부서지면 탈 속에서 뼈가 씹힐 거라고! 기록에 따라 당신을 반드시 집행하겠습니다 아까의 공격으로 인해서 대상에게 많은 피해를 입혔어 적들이 충분히 나약해졌다는 거지 끝을 내도 될 것 같아 모레베들 모레베들 흡! 피어나리 모레베들 흡! 피어나리 아름다운 것 흡! 피어나리 피어나리 칼! 피어나리 칼! 먹혀들었군. 판세는 완벽히 우리에게 있었다. 정착지를 찾을 때까지 이 기세를 잃지 않기를.